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부터 카오스 홈테일 쇼플 가도록 하겠습니다 쓸샵 쓸 윈브 써주구요 그 다음에 버프를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프를 한번씩 써주도록 하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폭죽도 심심하니까 먹어줄게요 자 궁 20 젠장 궁 20 안돼 야 80 좋아 가자 뭐 저러면 안써도 액땜이긴 한데 뭐 그냥 쓰는거에요 자 갑니다 자 카오스 모드 아이고 예 그러지마 야야야야야 그러지마 카오스 야야야 카오스 왜 키워하는 사람 파기야 하트머거님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야왜이래 야 이거 조카했단말이야 야 아 유튜브를 올릴건데 시간 끌지마 아이 뭐야 아니 카오스 홈테일 이 사람이 왜케 많아 그렇지 그래 바로가는거야 달려 가자 빨리잡아야돼 졸라 빨리잡아야돼요 진짜 건너빠리잡아야됩니다 퍽 퍽 퍽 퍽 좋습니다아 자 넘어가보요 빨리잡아야돼요 빨리잡아야돼요 어 나 위로 소환해야돼 퍽 퍽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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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암아 공격하시이쿠 개새캬 아 괜찮아요 본체만 빨리잡는걸 보여주면 되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 뭐 여제가 사라지게써 그전을 안 사라지겠지 뭐 아라 추측하부실부답 드립니다 자 본체만 빨리잡는걸 보여줍니다 괜찮은데 괜찮으면 뭐 그럴 수도있지 추천하시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연아는 어때요님으로 편가입 감사합니다 칼이님 연아 좋아하세요 연아요 저는 김연아를 좋아합니다 자 갑시다 들어갑시다 좋아좋아 자 갑니다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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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야야야 멈추지마 이리 빠아아아아아 좋아 빠아아아아아 자 요렇게 카트를 잡아줍니다 로컬을 출력합니다